Gamepad 으음 아 아 니가 나의 꿈이 되주네 저기요. 37이요. 저기 37이 뭐예요? 240입니다. 이거? 우와, 진짜 예쁘시네요. 괜찮을까요? 회사에 있는 걸까요? 수술할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. 수술 마치면 적당한 때 말씀드릴 거예요. 우리 아버지 보통권 아니에요. 막히면 무조건 나한테 넘겨요. 아무튼 저어줄게. 내가 너의 마음에 다시 꽃을 피울게. 내 손을 한 번만 잡아줘. 아버지. 늦었습니다. 어, 왔어. 앉지? 네. education. 아멘,